가요가 좋다를 사랑해주신 가정 여러분 기쁜 일 많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희망종도사 이강용씨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거울까요?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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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무지개 대한민국 무지개 하늘이 신 무지개가 될 거야 무지개 무지개 대한민국 무지개 대한민국 무지개 바람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늘 오면 안 돼요 하늘이 신이 무지개가 될 거야 그럴수록 조금만 조금만 힘을 내 힘을 보내고 아무리 힘들고 지져도 반드시 무지개가 될 거야 나는 이 세상을 믿는다 아깝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마 우리 삶은 하늘에도 무지개가 하늘이 신이 무지개가 될 거야 대한민국 무지개 대한민국 무지개 반드시 무지개 대한민국 무지개는 반드시 무지개가 될 거야 대한민국 무지개 대한민국 무지개 갈 Why? 나는 이 세상을 믿는다 아하 그런 희망을 놓지마 우리 삶은 하늘에도 무지개가 반드시 무지개 같을 거야 아무리 힘을 못 지쳐도 반드시 무지개 같을 거야 나는 이 세상을 믿는다 아하 그런 희망을 놓지마 우리 삶은 하늘에도 무지개가 반드시 무지개 같을 거야 반드시 무지개 같을 거야 우리 삶은 하늘에도 무지개 같을 거야 우리 삶은 하늘에도 무지개 같을 거야 먹은 하늘에도 무지개 갑니까 그러면서 낭이 매우 믿는다 우리 삶은 하늘에 흠해etu